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양이를 죽인 사람은 내가 아닌데요. 저기 좀 볼래요? 저기 저 카메라에 제 자동차 번호가 찍혔어요. 배가 고파서 그런데 옷 좀 먹으면서 누가요? 제 컴퓨터가요. 아... 들킨 건가? 저는 주인님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드라이버로 모십니다. 배리밀이... 하... 근데 난 오늘 섹스를 원하지 않아요. 힘이 있으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. 나는 강간에 당하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너무 몸이 떨려요. 그래요. 다시 돌아갈게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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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.. 아니.. , ackedérique 여기 볼륨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? 네 봤나? 세게 박으면서 해봐 잠시만요 모르면 쳐 웃지를 마. 안 가르쳐줘. 시발 년아. 시발 년아. 시발 년아. 네 네 그래요 왜 거기에 있냐고요? 일 때문에요. 내가 아이디가 10일이니까 내가 10일이야. 야, 좀 친년이네. 팀장님. 네, 뭐? 고생 많으십니다. 혹시 좀 막아도 될까요? 여, 뒤로만요. 뭐, 상관없지 뭐. 고맙습니다. 자, 맛있게.